환경미화원이 지역축제위원장을 겸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역의 기초의원들 역시 신고하지 않고 겸직을 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이 아예 없습니다. 고위직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낮은 직급의 직원에게만 엄격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조한경 씨는 지역축제위원장을 겸하고 있다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적인 이유로 징계에 회부됐습니다. 법률명은 각기 다르지만 겸직금지 의무는 대부분의 공무원 조직, 지방공기업 등에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기초광역의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겸직과 관련된 금지 규정이 명문화돼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립학교 교사처럼 공공영역의 직업이나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조합처럼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곳 위주로 금지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겸직 신고한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했습니다. 원주시 의회만 해도 24명 중에 12명이 겸직 신고를 했는데 이 가운데는 당선되기 전에 하고 있던 영리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12명 가운데 9명도 각종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의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의원은 애초에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금지된 겸직을 하는 경우 의원들은 알아서 사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임하지 않고 있으면 의장이 다시 사임을 권고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최후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그것도 중징계를 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환경미화 노동자 조한경 씨가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 최소한 정직, 최대 파면까지 가능한 중징계가 예정돼 있는 것과 판의합니다. 애초에 겸직금지 의무 조항의 목적이 힘있는 공무원이나 의원들의 사익과 충돌하지 않게 하는 건데 일반 직원에게는 엄격하고 힘있는 의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